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돌코리아 후르컷 플러스 2종 제품이에요. 이번에 맛과 영양을 대폭 강화한 신규 라인으로 새콤달콤한 열대 과일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시드와 비타민C 등을 더해서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한 컵 과일이에요. 망고와 구하바가 들어있는 망고 구하바맛과 파인애플이 들어간 파인애플 청크 2종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을 건강하게 식단에 활용해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삶은 계란이랑 망고 요거트볼을 먹을 거예요. 여기 과즙 주스는 살짝 마시고 이 내용물을 요거트 위에 올려서 먹을 거예요. 푸드. 아이스크림. 도시락. 원화. 머리. 새우. 새우. 양파. 곱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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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안에 최대한 많은 진짜 면제거리 여러분 지금은 2시 3분이고요 오늘은 언니네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엄마랑 박풀이랑 산책 갈 거예요 짜잔 여기는 서울역 옥상 정원이고 박풀이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떨어져서 여기서 간식을 먹을 거예요. 오늘 간식은 이거. 밥을 나와줄래? 이거 돌코리아 꾸르크 플러스 망고 구하바마시랑 파인애플 청포맛인데 같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에 포크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등산할 때 갖고 가시면 당 충전하기도 좋고 휴대성이 좋아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은. 망고 맛있다. 근데? 청포미 매끄네. 이렇게 남은 거는 이렇게 슥슥슥 섞어서 주스처럼 마시면 됩니다. 짠! 오늘은 새우 파인애플 피자를 만들 거예요. 생 8마리 삶을 할게요. 생 8마리 삶을게요. 생 8마리 삶을게요. 생 8마리 삶을게요. 계란으로 볶아줄게요 오징어 оч거리도 고기름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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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가득 넣어 계란에 깨끗한 samurai 계란을 넣어 KATKATKAP 쪼금 구워 간장 소금 고기맛 고기 쪼금 계란 간장 고기 쪼금 그리고 여기 이거 후르컷 플러스 2종에 모두 들어있는 이 파인애플 코어는 파인애플 그 가운데 심지 부분인데 섬유질이 집중되어 있는 과육 부분이고 되게 아삭아삭한 식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를 만들거에요.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목살 스테이가 안 Sak 이렇게 해서 180도 10분 12시 20분 12시 20분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12시 30분 파인애플 익히하러 먹으니까 따뜻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오늘은 파인애플 후루컵 사용해서 파인애플 볶음밥 만들건데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파인애플 내용물은 볶음밥에 넣고 남은 과즙 두수랑 내용물은 탄산수에 넣어서 에이드처럼 마실 거예요 엄마가 파 손질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쏙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귀엽지 않는 Cris 파인애플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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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면침, 과일, 파와 함께 덮은 젤리 파와 양파 다진 씨름 양파 국물이 들어간다 설탕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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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치즈가 아름다운 치즈가 크게 섞어 양파 그리고 소금 멸치 마늘 멸치 그릇 고춧가루 간장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so rush, how's the way? but it's getting real late now hey man, listen hey, my name is jake, I'm going to turn around and miko I'm going to create a cam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and let's make sure the chicken is removed so I feel it's getting real so it's getting real so I like to make sure you can make a human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o I can make sure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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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에 담겨서 그릇에 담궈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손으로 먹어야 할까? 고춧가루 오늘은 오전에 필라테스 11시 필라테스 가야 돼가지고 지금 5분 안에 이거 먹고 나가려고요. 필라테스 할 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삶은 계란이랑 목이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망고도 좀 같이 먹을 거예요. 저는 유산소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필라테스를 공복으로 하면 어질어질하고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순간적으로 확 올릴 수 있게 과일을 조금씩 먹는 편인데 이것도 다 먹을 건 아니고 위에 조금 건져먹고 가려고요. 여기에서는 달달구리 한 게 들어와야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이건 이따 운동 갔다 와서 먹을 거고 이제 나가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 운동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 운동 갔다 왔고 오늘은 브라타 치즈 샐러드 먹을 거예요. 제가 이거 브라타 치즈 마켓컬리에서 5,500원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쿠팡 로켓플레쉬에서 3개에 13,000원인가?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3개를 구매했어요. 아무튼 TMI지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Layup? 양호치 이거는 밤인데, 어제 할아버지 제사여서 밤을 깠었거든요. 이거 밤 같이 먹으려고요. 밤을 깎아버지, 고기, 주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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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은거다는거 먹은거 이고 바로 먹기 farewell 먹기 머리 반응 국물 넣음 잘 먹기 넣음 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